그리고 상호야 이번판 죽지마 미션 걸렸다 너 죽으면 마이너스 100개다 너 죽으면 게임 종료 누른다 올라가 올라가 나 이렇게 갈게 노플 못써? 저 노플이에요 아예 저 노플이에요 알았다구여 BH 미화 큰일났다 죄송해요 뭐야 뭔들이야 아 죄송해요 근데 딜이 왜 저래? 아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야 100개 아 미안합니다 야 예? 뭐해 아 미안해요 아 방금 이름인줄 알았는데 당신이 킬이면 플러스 100이고 제가 됐으면 마이너스 100 아니 나 50이야 네? 1킬하면 50개라고 아 킬당 50개 알겠어요 이제 안 죽을게요 한 대 쳐 한 대 쳐 한 대 쳐줘 이거 쳐줘 네 쳐 네 쳐 아닌데요 안쳐도 되는데요 야 그걸 왜 찍어 아 나 진짜 말 안했잖아 말 안했잖아 당신 문제죠 방금은 왜 내 문제야 아 진짜 CS 아직도 먹는 것도 모르네 뭐하냐 텀만 가가지고 아니 뭐야 쟤 올라가자 이직 갈건데요 선생님 아 올라와봐 신들아 잡게 와도 돼있지 않았을까요? 아 여기다 와도 왜 땡겨진 라인이네 아 좀 생각을 해봐 빨리 올라와 그냥 말이나 들어 어? 아 잡았잖아 나 때문에 당신 센스 오시네요 아니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해 너는 그냥 내 말 들으면 돼 어? 야 경제씨 이런 센스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 라인 밀리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라인을 미는 입장에서 쟤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다 와드를 해 핑하 아니면 아니지 경제씨 이거 좀 어 지리시는데 너는 그냥 그 분석 그 맵 맵이랑 그 전투 중 탄가를 못해 어? 그게 문제야 예예 어 경제씨 오더 지렸어요 진짜로 오케이 저 이제 안죽어요 경제씨 킬 다 드릴게요 오케이 지랄 육갑을 떠네 진짜로 아니 왜요 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뭐가요 아니 근데 탑 2랩 다 나는데 아 아 세부 다 어 도대체 이찬 카임 본인 갈게 없네 넙 없으면 내 임무라서 말야 이걸 쳐먹네 우리 스펠 다 온이라서 탑 가도 위험하진 않을거야 돌아가봐 근데 이거 여기 있는데? 내 임무라서? 헉 냄방 없어 나 저 새끼 뭐하냐 브라가스 저 새끼는 나보다 심한 퍼스트인 것 같아 아니 여기 애들은 멍청해서 걸린다니까? 렌턴 보여주는데 걸린단 말이에요? 쟤들 너 친구잖아 아닌데요? 저는 지금 마딱인데요 렌턴 안줄게요 그럼 게임 종료할게요 여기 렌턴이요 별풍 미션이 있어서 빌려줄게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있을 확률 높아 아 절대 없어요 게임 보호 미드가 풀린다 이런 ㅅㅂ 이거 미드 위피다 어 여기 이거 혹시 공이 놀고 왜 너무 너무 리액션이 아주 칭찬합니다 그런 플레이 아주 좋아요 아 예예 기본적인 플레이입니다 근데 너는 딱 그 칭찬해서 만족을 해야되는데 기본적이라고 와 저것부터가 뭔지 살벌한데요 쟤 라이디스? 저게 이득일까요? 과연? 애니베한테 킬 준거면 이득이야 와 졸라 센데요? 생일? 설마 보여주나요 이 새끼 내 의도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제 의도도 알고 있을까요? 아 좀 쇼하지 말고 와 아니 거기 어디 왜 가는거야 어? 왜 가는건데 알려줘봐 이유좀 네? 와 이 새끼 저게 리상호씨 왜요? 리상호씨 좀 하지마세요 아 그걸 야 너 죽지마 저 절대 안죽어요 걱정하지마세요 걱정 자세요 야야야야 야야야 상호야 야 상호야 아 안죽는다고요 걱정하지마세요 저 야야야 야야 야야 아 아 진짜 이씨 애들 집 타이밍이거든? 이거 밀자 밀어야 돼 랜턴 있어요 울지 마시오 랜턴 이슈 귀에 빠져있어 귀에 빠져있어 랜턴 있으면 귀에 빠져있으라 아니 상대가 시간이 안돼요 왜냐면 신드라 제가 귀한 타임에 한 번도 됐거든요 아 저 좀 믿으세요 믿어 뭐해 니땜에 아까 죽었는데 너가 너는 그냥 동생이 별평사 받는게 싫지? 어? 그런 인성으로 몰고가지 마세요 넌 그런 애야 어? 맞는데? 저는 형님이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형님 면상을 보면 불쌍하잖아요 후원? 후원 맞아 그래 후님 가시죠 난 너가 안됐을때 보고싶다 상호야 다시한번 니 쿠 갔을때 아 아 안돼 안돼 상호야 죽지마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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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제발 적당히 죽으세요 지금 제압킬 다 줬잖아요 예? 아 한번 죽었는데 뭘 적당히 죽으라고 하세요 아니 그 적당히 각을 주셔야죠 그렇게 죽으면 안돼요 와 지금 100개 벌었어 이제 아 8킬 1개 썼네 아니 미션이 중요해요? 승리가 중요해요 미션도 중요해요 아 이분 자나깃이네 그냥 너한테 배웠어요? 넌 맞아요 미션 치죠? 신다는데요 뭐야 뭐야 깨는데요 아 헬레 에어바드 바로 상대 레드 상대 레드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상대 레드 상대 레드 상대 레드 이거 몸대봐 몸대봐 올려 이거 물리기 어 뭔데 이블린 찾아 주위에 피가 까라 이블린 갓은 피가 말하세요 쓰면 제가 피가 찾아드릴게요 울림 발견 마리코 게임 위치 아 별풍 주세연 별풍 주세연 별풍 주세연 300개 주세연 게임 너무 쉽네요 게임 너무 쉽네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게임 너무 쉽네요 게임 너무 쉽네요 게임 너무 쉽네요 맞다 갱규씨 아이고 호갱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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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이 와 점수 존나 조금 주네 진짜 그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주지 아 근데 요즘 챌린저 컷이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